사전 투표율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역적으로 호남 쪽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지금 재검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전 투표함의 관리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물론 야당 지지층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죠. 그러다 보니까 본 투표 날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호남보다 다소 낮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에 본 투표 날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적었던 지역에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